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, 해물누룽지탕입니다. 해물누룽지탕 밀키투구요 김치랑 요거는 고추, 고추장아찌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썸네일 됐구요, 예 원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제 먹어볼게요, 예 오 맛있겠다 오늘 밖에 비오네요, 여러분 예 음 음 음 아, 맛있다 예 음 음 어, 맛있네요 이게 음, 그냥 좀, 어 짭조름하고 어 감칠맛 좋구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좀 하얀 짬뽕 같은 맛? 음 음 음 거기에 이제 맛있는 누룽지가 있는 그런 맛입니다 아, 좋습니다 행복하구요 음 음 음 음 아, 그러면, 이제 해물이 있어가지고, 음 음 새우도 있네요 아우 맛있다 하아 어우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으흐 어우 너무 좋다 음 으음 아..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. 음 하이 아 이제 영어 쓰네 음 하이 러시아말을 써가지고 내가 전혀 못 알았는데 바로 바로 러시아말을 러시아말을 써요 음 하이 하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뭐를 따라잡지 못했는지 음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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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캡캡 아 음.. 괜찮은데? 으흐흐 요즘 사람이 안먹어 ㅋㅋㅋㅋㅋ 한국에서도 많이 안봐가지고 아... 아 정의로우님 반갑습니다 정의로우님 오토바이 해결 됐어요 오토바이 관련 얘기는 녹화 먹방 끝나고 오토바이 영상은 오늘 해결된거라 영상은 아직 못올렸는데 오늘은 좀 어 영상에 필요한 소스들 정리만 하고 메일 한번 만들어서 올릴까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먹방 여기까지 구독